간장 좀 넣어 야채부터 넣은 거 아니야? 넣어 됐어 물 좀 넣어 조금 조금 메시통 넣고 맛소름 넣고 양파 바쁜 거 땡초 파 응 자 이거 왔다 갔다 해 식초 좀 넣고 응 내가 넣을게 응 간장 통깨 넣고 깨 좀 뿜였더라 됐어 맛소름 안 봐봐 응 요거 응 요거 음 괜찮네 됐어 응 됐어 이게 대패삼겹살 육전 찍어먹을 소스거든요 응 됐어 됐어 응 계란 어디에 어디에 구워 여기다가 오 그러면 안 되지 거기다 깨면 안 돼 미리 흐르잖아 요치오 고요 치즈 소추 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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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응 대팽이 삼겹소랑 육조를 해보겠습니다. 이곳은 어느정도 잘 잘라서있어요 뼈는 그릇이 사용하는 그릇이 들기 때문에, 이 배는 오늘의elier의 주인공에 Savior, 꼭 أو추에 넣어주세요. 예를 들어서 아쉽지만, 한 잔 더 해야 되겠니? 이런게 다 caramel 읽어 주시면 되겠니? 아,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대패 삼겹살 육전 다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상안부입니다. 오늘은요. 이 토운대 육전 했어요. 대표 삼겹살 가서요. 대표 삼겹살 가지고 육전 토운대. 그리고 짜장면. 짜장 컵라면. 짜장면. 그러니까 짜장면. 컵라면. 컵에 있으니 컵라면. 컵. 짜장면. 나는 조그만한 거. 자기는 큰 거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 토운대 육전 했다고. 맛있다. 우후. 우후. 음. 음. 맛있네. 소스에다가. 소스를 만들었거든요. 소스가 맛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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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가 맛있더라고. 음. 짜장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괜찮지? 응 음 맛있네 빨리 먹어 응 으흠 음 하아 하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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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쫀득쫀득 쫀득쫀득 괜찮지? 이게 좀 맛있거든 고기가 부드럽잖아 얇잖아 대표상 높다 쏙쏙은 맛있다 음 짜장면 조그맣게 딱이야 음 음 음 오 맛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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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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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이 커가지고 이거 먹어도 조금만 잘려진 게 없네 게살맛 고춧가루 볶은 고추 고춧가루 계란루 잘하는 시간이 흔히 . . 고춧가루 뼈 고춧가루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50분 더 먹어야 돼 응 다 먹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잘 먹었다 응 응 응 응 짜파이티 컵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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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응 다가 Div wyst 너가 응 응 응 양념이 소스 소스 괜찮지? 양념이 소스 양념이 마지막 내가 만들었으면 진짜 기차로 만들었어 응 음 맛선 응 인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